김태형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사회심리학자 나오셨습니다.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 편안하시네요. 잘 될 것 같은 모양이죠? 아니 어저께 잠을 잘 못잤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는게 너무 재미나서 새벽까지 보다는 마음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9일이니까 판세가 이미 거의 굳어지지 않았나 이걸 뒤집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에 대한 연설을 동영상을 보고 그걸 분석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연설에 대한 심리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받고 함께 해주실 수 이유를 합니다. 가는 곳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절단 나겠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도 내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통째로 망가지겠다는 걱정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손 꼭 잡고 가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난달 23일날 김포에서 이재명 대표 연설인데요. 이재명 대표 연설 저희도 보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 그다음에 조국 대표 연설 보면서 어떻습니까? 즉흥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흥연설이죠 완전히 네. 거리 즉흥연설 그런데도 논리가 정연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특징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연습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즉흥연설을 즉흥연설을 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고 또 정확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제시처 같은 것도 사용하고 아주 연설의 단위는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재명의 스피치라는 책도 스피치 전문가하고 한번 공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연설을 가지고 잠깐 보여드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연설의 특징은 대중적이라는 거죠. 대중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속적이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쉬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쉬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비유도 사용하죠. 그래서 팍팍 꽂힌다 그럴까요? 그게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절단 나겠다. 아주 뭐 통속적인 표현이죠.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마음속에 호소할 만한 얘기 이러다가 내 인생도 내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통째로 망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알아듣기도 쉽고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화법들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의 이 연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연설 과정에서 유머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연설을 하면서 유머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대중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흐름을 간파하면서 유머를 하고 웃으면 반응도 해주고 주고받기씩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시작부터 질문으로 시작하죠. 대중들한테? 네.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살만하십니까? 이준석열 정권 2년 동안 못 살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든가 또는 이 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시작한다든가 긴장을 푸는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긴장도 풀리고 질문을 받다 보면 집중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에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질문을 중간중간 활용하면 듣는 분들이 단순한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그렇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주인감 주인의식 주체의식 이런 게 막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일체험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질문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설에서 마지막도 질문이에요. 사실은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라고 사람들이 화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아닙니까? 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포기하는 것 편드는 것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쓴다. 그다음에 근거나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인데 저는 절대로 못하는 영역인데요. 자료를 외우고 계셔요. 뭐 RE100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선진국 중 꼴찌 라든가 이런 식의 통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한 설득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 특히 국민들의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못 보는 훌쏘 수선생님은 딱 보시네.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뭐랄까 힘없고 나약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당신이 한 표를 행사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이런 식의 자각을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듣다 보면 아 막 자기가 뿌듯해지고 뭔가 당당한 하나의 역사의 주인 같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향되는 느낌 그런 것을 연설에서 계속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선거다. 중요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부심을 올려 세우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찍는 거는 우리를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연설을 듣는 동안 각성시킵니다. 주인의식을 깨워주면서.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항상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을 하라.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도 인용하시고 일이 한 명당 세 표씩 끌어와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설을 끝낼 때 행동지침을 제시해야 목표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막 연설 듣고 고향됐는데 행동지침이 없어요.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 그래 당장 세 명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주 잘하는 거죠. 연설을. 연설을.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요? 일단 뭐랄까. 저는 대중들을 만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만나면 팔팔 나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인데요.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들 앞에 설 때 가장 힘이 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속을 돌아다녀야 기운이 나고 투지도 생기는 분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사람들은 좀 샤이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쭈래 하고 예를 들어 주변에 수박들 많고 그러면 회의할 때 뭐 기운 나겠어요? 밖에 나가면 국민들 만나면 국민들이 기를 받는 거죠. 네. 막 지지해주고 또 본인도 국민들 좋아하니까 거기서 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엔더픈이 막 도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에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몸은 좀 무리가 따를지 몰라도 워낙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테러 당한 거 그거는 뭐 상관없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야. 좀 무리한 문제가 생기는데 좀 아플 수 있겠죠. 네. 성대도 좀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거든요. 나라 절단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단순하게 뭐 심판 선거가 아니다. 심판 선거가 아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를 살리느냐 하는 그걸 결정하는 선거다.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국힘 당하는 의원도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다는데 나라 망한다고 윤석열 무릎 꿇고 네. 사죄하라. 무릎 꿇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번 선거의 전 핵심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고 계시다. 이재명이가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서 바뀌어요? 윤석열이요? 아니 지금 선거판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건너간 거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세가 더 오르죠. 더 오르면 그렇지. 이쪽이 드디어 사과를 받아줬어. 사과했구나. 이번에 표 몰아주면 표 몰아주면 탄핵도 하겠네. 이래 되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화나고 하면 하는 대로 기세가 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과거에 DJ도 연설할 때 그냥 핏글러는 거 사자호를 토론해서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자호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쭉 보셨겠지만 오늘 저희 틀어낸 게 23일 건데 이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점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된다는 생각 맞습니다. 점점점 발언 수위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연설도 또 치열해질 수 있는데 길을 계속 바꿔 민심의 바닥을 잇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연설에서 잘 쓰는 게 반복 기법이죠. 이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은 잘 써요. 그래요? 여러 차례 반복하죠. 각인시켜줘야 되니까. 각인시키면서 옛날에 마틴 루터킹의 유명한 연설도 반복 기법을 쓰거든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적절할 때 그걸 탁 탁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럼 사람들이 듣는 순간 막 고조되죠. 그런 데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연설 좀 볼까요? 믿을 수 없지만 연설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한동훈의 심리상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십시오. 그냥 밖으로 나가십시오.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신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멋진 곳이고 멋진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네. 예전 같지 않죠? 그거 결국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은 왜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정신이 없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AI한테 이해해 시키려고 해도 AI가 막 터질 겁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오락가락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핵심도 없고 맞습니다. 내용이 없죠 일단. 그런데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은 뭐니 뭐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재주가 현란해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뭐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부패한 음식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좋은 연설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한동훈의 연설은 내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뭐 다 듣고 나면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범죄자. 지가 범죄자인데 네. 그냥 계속 범죄자 얘기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거 하나는 믿어주세요.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거든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처음에 한동훈이 이렇게 질문식으로 시작합니다. 뭐 어디서 자기도 공부 좀 하고 코치를 받았겠죠. 자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요즘에 국힘 당편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안심시켜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어떤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겠어요? 여유 있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야죠. 미소를 지으면서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동훈 그때 한번 동영상 보시면요. 여유 있는 미소가 아니라 지가 불안한 표정을 지어요. 지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고개를 막 돌려요. 왔다 갔다. 네. 그러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연설은 최악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연설에 연설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연설이. 그래서 중간에 흐름이 자꾸 끊어지거나 엉뚱한 대로 튀어갑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신촌 얘기죠. 신촌 뭐 옛날 같지 않다. 멋진 곳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거 결국은 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 말이. 그렇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붕 뜬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스톱됩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책을 꺼내요. 갑자기 개 같은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개같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이 사람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뭐 이런 조국이나 대표나 이런 연설 내용이 나왔나 생각했어요. 네. 이 맥락을 보니까 당황해서 나온 얘기예요. 보니까 지금 아 자기 연설하다가 맥을 놓친 거예요. 논리적으로 신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까먹었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멍 쪘다가 정치가 들어가면서 당황하니까 말이 격하게 나온 거죠. 거기서 억뚜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당황했다. 이 순간. 이 정도로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약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국힘당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공약 얘기 좀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역개발 공약일 텐데 그것도 외워 갖고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연설을 하다가 그걸 할 때 저렇게 쳐다봐요. 멀리. 플랜카드가 붙여 있었나 봐요.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읽더라고요. 안 외운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큰 비중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공인도 안 했고. 네. 외우지도 않았고. 이런 거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핵심 문제점은 네. 마지막에 행동지침 제시를 하긴 해요. 아 그래요? 나가라고 자꾸 끼리끼리 뭐 있지 마라 집에만 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라.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겁니다. 뭘 설명하는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설명하라. 그 얘기는 없어요. 뭘 가지고 설명하라는 얘기는 없고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럼 듣는 사람들은 아 그래 맞는 거 같은데 뭘 설명해야 되지? 뭘 얘기를 해줘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리더는 그게 그러니까 지도 없는 거지. 흉내를 내봤지만 행동지침을 주겠다고 뭐 이제 나름대로 해봤지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주는 건 없는 거예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황당할 겁니다 아마 어? 설명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뭘 설명하지? 이재명 범죄자라고? 거기 먹히겠어요? 내용상으로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한동훈 연설은 그야말로 수준미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범죄자 남발 단어 남발하는 거 네. 이거는 정말 자멸행위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범죄자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길 바랍니까?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 뭐 뭐의 성결적보는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계속 떠드는데요. 이 얘기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지지세력밖에 없어요. 국회의당 지지층 골수 지지층 그 사람들은 여기에 뭐 환호할 수도 있겠죠. 시원하다 뭐 말 잘한다. 그렇지. 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저놈. 저 미친놈. 지지자들이 그러고서 네. 그러니까 당장 그 범죄자들은 너희들 않냐 화가 치밀어오르죠. 화가. 화를 내게 하는 거죠. 중도층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거 뭐 할 일이 저거밖에 없나 뭐. 무슨 얘기 좀 하려고 들어보는데 공약 얘기도 안 해. 여당의 대표라는 그렇죠. 미래 얘기도 안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 범죄자 얘기만 하는데 그게 호소력을 가지겠냐 이거죠. 지겹지. 그렇죠. 그러니까 품격 떨어지는 연설이죠. 근데 왜 한동훈은 그걸 모르나요?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니까. 설사 알더라도. 밤새 공부 좀 하지. 공부해야 뭐 갑자기 연설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꾸 나오는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손발 그냥 정신이 없어. 그리고 무슨 망둥이 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그러는 겁니까? 불안. 불안의 질무죠. 그리고 호흡도 가빠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발성 연습하라고 그랬다가 문화 쪽에 어디다 언론사가 지금 징계받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발성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호흡을 노래 부를 때도 그렇지. 부르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 이래야 숨을 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그렇거든요. 하고 연설이라는 게 하고 끊고 쉬고 또 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급해가지고 막 지르다가 그렇지. 까먹으면 또 가만히 있다가 부는 사람 배경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톤 연설 자체가. 그래서 한동훈 연설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네거티브로만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어떻게 보면 지지세를 확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연설이에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연설이에요. 이쪽 지지층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저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중도층 입장에서도 뭐 저러냐 무슨 연설이 맨날 범죄자 얘기만 하고 앉아있냐. 정치는 뭐 같다 그런 거 말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맞아 이런 게 돼야 좋은 연설이거든요. 네. 그러면 헷갈려요. 왜 그러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민생인지. 근데 설명을 알아서 하네. 근데 설명이 됩니까 그게. 책임을 자기네들이 져야 되는데 직권당들이. 그렇죠. 직권당들이 해야 될 건 네거티브가 아니거든요. 보통 네거티브는 수세에 몰려있는 야당 쪽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 또 효과도 좀 있어요. 근데 직권당이 지금 야당한테 네거티브 계속하는 거는 이재명 조국 때 민생이 나빠졌다고? 네네. 그럼 너희들은 뭐 했는데. 그렇지.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논리고요. 또 한동헌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꺼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말할 때도 그런데 바보 아니야? 연설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비판을 의식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막 범죄자 얘기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래요. 네거티브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뭐야? 아, 지가 좀 이상한 거구나. 네거티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본인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설사 그런 걱정이 들더라도 연설에서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스스로 벌써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걱정하고 있다. 이게 네거티브일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라서 이건 꺼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꺼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한동훈 연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9일이나 남았는데 맨날 해야 하잖아. 왔다 갔다 빨간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격해지고 뭐랄까요? 네거티브를 더 한다든가 더 당황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그런 표를 더 잃게 되겠네요. 그럴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자기 지지자들만 좋아하지 듣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 머리가 비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과도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윤석열식 공수표가 달라요. 그래요? 윤석열은 돈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뭐 백조 풀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고 망연해요. 몸을 바치겠습니다. 바꿀 겁니다. 공수표죠. 아 누가 지 몸을 뭐하라는데 국민들이? 그러게요. 근데 하여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바치겠다. 바꿀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 믿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믿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갑자기 목사님이 됐어? 이게 구걸이거든요 사실. 구걸하면 안 되거든요. 연설자가 연설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저 믿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가야지 믿어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마치 보험영업사원이 보험상품 가져와서 내용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저 믿고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믿지. 그러면 그럼 사람들 어때요? 이놈 봐라 이거 미쳤나 이게 왜 보험 내용은 설명 안 하고 계속 믿어달라고 그러지? 가입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동훈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통 애들이 부모한테 저 좀 믿어주세요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부모의 사랑과 믿음 못 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계속 믿어주세요. 저 이번에 공부 1등 할 수 있어요. 저 아버지 지갑에 손 안 댔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믿고 있는 거 아니까? 그걸 뭐 굳이 믿어달라고 하겠어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어려서부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연설에서도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믿어주세요 라는 구걸이에요. 구걸식 연설 구걸식 연설입니다. 네, 구걸식 연설입니다. 네거티브 구걸식 연설 안 됐다. 선거 끝난 다음에 계속 국내에 남겠다고 그랬던데 미국 가지 않냐 미국 쪽에 안 가 그것도 이제 감옥에 가셔야 되니까 못 가겠죠. 그렇지. 그때도 믿어주세요 하겠지만 믿어주겠습니까? 네. 한동훈은 한마디로 대중연설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검사하다가 제가 뭐 줄잘면서 법무부장관 해먹고 하다가 큰 대중을 상대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 같아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런 거 처음 겪는 거지 그냥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후반부의 끝날 무렵이 됐을 때 한동훈이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범죄 얘기밖에 안 왔잖아요.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 후보가 시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막 웃었거든요. 얼마나 내용이 듣기 싫으면 후보가 시계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 뒤에서 빨리 가라. 빨리 좀 끝내라 이거예요. 벽가 낀다. 한동훈 연설이 도움된다고 하면 만약에 자기도 동의하고 감동받는다면 시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듣다가 시계를 이렇게 쓸지 보더라고요. 안 부를 수는 없고 네. 와보면 도움이 안 돼. 막둥이처럼 와서 펄찍펄찍 뜨긴 하고 저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좀 끝내라 빨리 좀 끝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조국 대표 연설 좀 한번 볼까요? 조국 대표 동영상 보고서 우리 심리 분석을 우리 김태형 수사님이 조국 대표는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관 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주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가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네. 교육대표 연설 한번 보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일단은 이것은 즉흥연설은 아닙니다. 아, 준비한 거. 종이를 들고 뭐 이게 출범식 아닌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부산에서의 처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즉흥연설 하기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 수락 연설이라서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딱 정리해서 정견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연설이다, 대중연설이라 보기엔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연설들과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인상과는 달리 목소리가 좀 굵고 네. 베이스 좀 저음 쪽이구나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느꼈고요. 이 종이를 보고 연설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이 장점은 논리성이나 완결성에서 확실히 유리하죠. 그렇죠. 딱 이 일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완전 무결하다고 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예설하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들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뭐 몰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단점은 종이를 보고 할 경우 현장성이나 네. 대중성 아까 얘기했던 대중과 호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확실히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데서 각점이 있다고 본다면 네. 이 종이를 갖고 흐름에 따라서 연설을 따면 물론 재량에 따라서 그걸 배합할 수는 있지만 네. 약간은 그런 데서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보죠. 앞으로 또 조욱 대표가 즉흥 연설하는 장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연설을 하는가 이런 걸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연설에서 또 잘 이제 활용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 정서에 맞는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투리로 마무리를 했죠. 네. 이제 꼬마 치아라마라든가 또 중간에 뭐 억수로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의 친밀감 같은 걸 형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 우리 고향 사람이네 뭐 이런 것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뭐 연설 내용에도 그걸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잘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조국 대표의 연설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강한 투지를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시원한 측면이 있어요. 네. 끝을 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파도 얘기를 하면서 거센 파도가 됐다.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좀만 힘을 더 실어주면 윤석열 독재적권을 삼켜버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은 아주 뭐 들을 때 짜릿하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투사를 바라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윤석열 적권과 싸울 수 있는. 이 투사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당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보강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면 뭡니까? 질문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아 대중들한테. 그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활용을 잘하는 편이고 한동훈은 하려고 하지만 전혀 내용이 없고 내용적으로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질문이고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스타일처럼 질문을 조금 더 배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성, 호흡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에 써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설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기본이 너무 없어요. 네. 감정기본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연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웃었다 뭐 이제 사람들 사실 울렸다 웃겼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본인도 거기에 맞는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격한 연설 할 때는 표정이 살벌하고요. 웃을 때는 또 막 활짝 웃고 그 다음에 또 장난칠 때는 또 그 장난치는스러운 표정도 짓고 또 슬플 때는 슬픈 표정 짓고 이런 게 변화 불쌍하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표정도 보거든요. 말하는 사람에. 그래서 말하는 내용과 표정이 일치할 때 최대히 전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 조국 대표는 첫 데뷔 무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시중일간 긴장된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톤이 비슷해요. 얼굴 표정. 조국의 강점일 수도 있고요. 모르죠.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혹시 만약에 첫 연설이고 종이로 뭐 구하는 연설이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즉흥연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좀 귀담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시사람의 지금 동영상 보고 심리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총평 한마디 하고 다음 주제가 잠깐 넘어갈까요? 뭐 연설을 역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재명 대표 공연. 그래서 야 이제 연설이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그렇죠. 본격 선거 전에 상당한 정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연설을 듣고 또 그 연설이 또 요즘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퍼뜨려지고. 그렇죠. 회자가 되고 또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거 활동을 더 열심히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한동원은 연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놔두세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지. 야 막 머리 잡게. 저도 한동원 연설을 보면 화가 침이 너무. 똑같은 마음일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이걸. 많이 해라. 중도층이 보면 볼수록. 야 저렇게 대가리가 비어있구나 제가. 뭐 저런 범죄자 얘기밖에 안 하냐. 글쎄 말이. 이렇게 느끼는 연설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국힘당에. 아마 안 부르고 싶지 않을까. 한동원 지지 연설을. 그 이수정 지지. 이수정 보셨어요? 그 한 거? 못 봤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여기 이수정 후보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런 데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입니다.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딱 보면. 왜 나왔어? 잘 먹고 잘 산다면서. 그러면 사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더 잘 살라고 나왔나 보다. 고속도로를 휘게 하려고. 그렇지. 이런 느낌 밖에 더 들겠어요. 아주 최악의 후보 소개거든요. 이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 사람이라고. 안 부를 수도 없잖아. 지가 오겠다고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데. 안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 오면 연설. 아주 진짜 이상하게 개만도 못하는 연설을 하고. 윤석열 부르지. 윤석열은 더 하겠죠. 더 황당한 연설을 하겠죠. 요즘 팜프에 우리 집에 온 거 보니까 윤석열이 없더라고. 빼겠죠. 현수막에서도 뺀다고 그러죠. 한정훈이 또 황당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에서 자유를 뺄 거래요. 진짜 그건 뭔 소리야?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유를 싫어하는 종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 지는 자유 좋아하고? 네. 자기는 자유를 맨날 외치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어? 지네들이?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아 맞아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황당하네 이놈. 너무 그럴거지. 뭔지 있긴 해요 쟤는.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 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선거 전에 상당한 한 몫을 하고 있다. 고마우네. 네.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윤상현 등등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 포스트 총선까지도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자 이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작전을 오늘 뭐 의료대란 담화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남은 9일 동안 어떤 작전을 필 것 같습니까? 잘못했다 그럴까요? 하겠죠. 잘못해야겠다. 그래요?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한다는 건 아니고 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현동훈도 안 하고? 저라고 막. 저라고 하던데. 한동훈도 조금 그 얘기 할지 몰라요. 해도 해도 안 되면. 윤석열은 안 하죠? 네. 윤석열은 아마 그 정도까지 못 할 겁니다. 자존심. 쓸데없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해도 아주 우회적으로 할 거예요. 그냥 자기는 사과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과하고 자기한테는 사과가 아닌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네. 또 상당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렇지. 너가 나섰을 때 되는 일이 없더라. 뭘 담화 발표한대.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불안해 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 근데 어쨌든 담화를 발표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뭐 극적으로 타결을 하든 말든 말이죠. 네.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는데 그게 됩니까? 네. 네거티브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한 명 한 명한테 네거티브하는 것은 이제 영향을 못 미쳐요 선거 판도에. 국민들이 지금 찍을 때 우리 동네 후보가 나왔는데 도덕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서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반 총선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요. 거의 대선급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권 심판이냐. 맞아요. 아니면 윤석열 정권 연장이냐. 이런 새끼들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이제 인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젊은 사람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번 투표는 인물 중심 투표로 가기 힘들다. 이거 이렇게 되기를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봤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지금 확실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의 탄핵 선거라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의 총선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같은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거 지금 그거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조선일보가 앞장서 왔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지금 저러고 있겠냐. 그럼 나중에 나중에 막판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뭘 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뭘 할까 그럼. 이제 읍소. 읍소하겠지. 잘못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네 이렇게 하겠죠. 어쩌라고. 그럴수록 국민들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무너지는구나. 승기를 잡았다. 확실하게 가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 나가겠지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이가 떨어져서. 야 이거 뭐야. 해보다 마나 수용없다. 해보다 마나 수용없다. 놀러나 가자. 놀러나 가자.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할 것 같다. 이 시장.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할만하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제일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점이 효능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효능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뭐 해봐야 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근데 이번 선거는 자기가 찍으면 뭔가 바뀔 수 있다. 최소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할 수 있다. 이 젊은이들도 제가 제 주변 아들 친구들이 옛날에 다 윤석열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알고 찍었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누군지. 그냥 찍은 거래요. 민주당이 싫어서. 우리 아들 얘기들을 봤습니다. 제가 주변에 들은 얘기들을 이대남들이 좀 그랬어요. 이대남들이 윤석열을 잘 알고 찍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찍은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좋아하는 애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야 너 친구들 다 윤석열 찍었었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윤석열 좋아하냐 그러면 지금은 싫어하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윤석열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전까지 갈 의사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선거 분위기가 저조할 때는.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뜨면 이거 분위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뭐 사과하고 말이야 엎드려 절하고 나한테 하네 지네들이 다 일 저지르러 놓고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찍으면 뭔가 좀 발효가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20대들이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능감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 나의 존재는 완전히 스펙 쌓기밖에 없단 말이지. 억울하고 맨날 대학을 갔는데 대학 나와서 뭐 할 거냐 결혼할 수 있냐 자기 인생에 대한 효능감이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내가 발휘해보자 라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짜자자자 나와서 1987처럼 말이지. 게다가 뭐 서울의범영화 보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또 미래비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25만원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사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뭔가 지금 바뀔 것 같긴 하네. 이런 쪽에 이제 심리가 형성되면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미래비전 문제 강령적 수준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이제 네거티브는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맡겨놓고 대응하지 말고 진짜 이제 진짜 진짜 본격적인 성공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진짜 국가에 대한 미래비전 국내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한동훈은 못하니까 내용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궁선 분발 단기적으로도 대상이 많이 들어요. 네. 네거티브를 할 것은 이제 개개의 후보들한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윤석열, 한동훈 저쪽은 조국과 이재명인데요. 이미 했죠. 시작했죠. 범죄자라고. 아무 효과 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요. 네거티브도 잘해야 이게 좀 먹히겠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범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은 배운 게 그것밖에 없고 한 게 그것밖에 없고 계속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맘도 이처럼 뛰어다니면서 그 얘기만 하겠네. 불안하십니까? 나를 믿습니까? 그렇죠. 믿어주세요. 근데 국민들은 범죄자 얘기 들으면요. 누가 제일 많이 떠오르겠습니까? 김건희 김건희예요. 그렇지. 윤석열이나 왜 이재명하고 조국 대표 같다고 그러겠어요? 특히 중도층도 그렇죠. 그렇죠. 딱하면 김건희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자해적인 네거티브거든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나왔었는데 소나무당이 의석을 확보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소장님은 어떻게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뭐 어쨌든 소나무당이 막판에 대중 인지도가 생기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소나무당이 굉장히 싸워왔거든요. 거기서. 소영길 대표가 저희들한테 옥중 소환을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뭐. 하고.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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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뭐. 앞에 얘기는 좀 빼고요. 유용하 선배님. 저보다 제가 좀 위니까. 소영길 옥중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구속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재판부가 결정을 안 해주네요. 조국 김만배 에스탈라데이지 호주 책임자 모두 2심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국기문란 범죄인 대검찰청 조직을 이용해서 총선에 개입하는 한동훈이 말하는 정치질을 했습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명분형 고발 사주를 한 것입니다.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공수처 기소로 유죄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험문권으로 후배 장성들이 구속되고 본인은 미국으로 도망쳐서 5년 반 만에 귀국해서 잠깐 구속되었던 조연천 전 기무사령안도 보석석방되었습니다. 박영수 50억 클럽 특검도 보석석방했습니다. 파리에서 2023년 4월 24일 귀국한 소영길은 출국금지시키고 8개월 동안 소환하지 않아 두 번이나 검찰청 자진출주하여 조사하라고 하였더니 당시 한동훈 장관 말 아무리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기다리시라고 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전 국방장관 도주대사의 귀국션을 버리고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윽벅지르더니 준비 안 되었다고 하니 선거 직전에 정치적 사안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 프레이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지다! 라고 공수처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교원영색으로 미꾸라이처럼 빠져나가는 깐죽가림의 정치입니다. 재판부에 이번 주에 보석허가를 해서 최소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비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석허가가 취소됐죠. 인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25일자 서신인데 헌법 8조, 1항, 4항 이런 보석의 원칙을 보더라도 기존 선거 출명자 후보자들은 보석 인용 사례를 보더라도 송영길 보석 인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세용 신문인 김상근 목사니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많은 분들이 재판 출석 보장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약속하는 서명탄원서를 제출했고 저 역시 서양문을 제출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도 송영길과 소나무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등 이재명 조국의 명성 지대에 편승한 무임승차가 아니라 스스로 반윤성열, 검찰 독재,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침대 축구들이 아닙니다. 유영아 선배가 잘 소개해 주시고 도와주기 바랍니다. 송영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184국은 누구하나 그 흔한 논평 성명, SNS 한마디 거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박성준 의원, 민병덕, 이영번 의원이 안진근 소장 송영길 보석 촉구 성명에 이름 올렸다고 하더군요. 감사드립니다. 의리 있는 정치인들 당선을 기원합니다. 잘 알라시피 유영아 선배님 저는 2023년 4월 24일 귀국이고 구속된 이후까지 1년 동안 모든 집회, 방송, 유튜브 등에서 이재명 조국에 대한 사법탄을 규탄하고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문 날 새벽 4시까지 오마이뉴스에서 오연호 대표와 생방송을 하면서 영장 기각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구속이고 지금까지 누구도 붙어 다람이도 송영길 억울하다 보석인용 석방돼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자님이 인불지 불혼이란 말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역사와 민중, 위대한 광주심을 믿고 번지첩포합니다. 송영길, 윤석열 검찰 독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법정에서도 왜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지 않고 나를 탄압하는가 검찰에 일관했습니다. 벌써 5회 공판을 했습니다. 3월 27일 6회 공판입니다. 매번 6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옵니다. 참 박과 탄다,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수십억 국가 예산을 특할비 명목으로 영수증 제도 없이 현금 동봉투로 나누어 쓰는 윤석열 검찰 독재 하수인들이 투명하게 계좌로 입출금된 싱크테크 후원금으로 돈 갖다 쓴 적이 없는데 나를 엮어놓으려고 1년 동안 월급 낭비하며 그 많은 수사 인력이 100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매달려서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총영길 다시 일어서서 윤석열 탄핵전선에 선봉에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영길과 소나무당이 힘을 주십시오. 선거트만 더들다가 배치 닮은 기득과 내어 침대 축구하는 야당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을 정면 공격해서 끊어낼 수 있는 소나무당 전사들을 국회에 보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구치소 2300 이게 수원인 것 같아요. 송영길 울림 옥중 소진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또 당연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송영길 대표를 사실까지 지금까지 내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도 선거 개입으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유례없는 관건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만들어진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저희들한테 옥중 소진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쭉 읽어드렸으니까 판단하시고 또 송영길 대표도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모시고서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와 국가인권위원회 전위원이 1번 비례연합 후보 1번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2분 그리고 복기왕 후보 그리고 안진걸의 화이트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디올백 심판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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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